빙예서가 출연한 아침마당은 지난 1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kbs 감독이 빙예서에게 1억원짜리 차를 선물했습니다. 빙예서 아버지는 왜 화를 내셨나요? 지난 밤 방송된 7회 미스트로3 는 멋진 무대들이 많았습니다. 4라운드 팅메들리 미션에서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흥폭발 트로트 메들리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. 우선 나로호 6단 고흥복지은 감성 괴물 빙예서 퍼포먼스 퀸 이하린 그리고 추가 합격으로 드라마를 쓴 히든카드 참가자가 7080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는다. 빙예서는 노래는 물론 뛰어난 입담을 자랑했습니다. 그러던 중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. 특히 kbs 관계자는 빙예서가 출연한 아침마당 이 최고 시청률 16%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1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회차인데 이 소식을 접한 빙예서는 매우 놀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알렸습니다. 그러던 중 kbs가 빙예서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. 현재 빙예서가 자신의 차가 없기 때문에 kbs 국장은 빙예서에게 1억원짜리 차를 선물했습니다. 그러나 kbs로부터 이 선물을 받자 빙예서 아버지는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. 빙예서의 아버지는 현재 빙예서에게는 자가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빙예서는 현재 tv 조선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빙예서는 미스트로 3 프로그램 종료 후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. 동시에 빙예서의 아버지는 빙예서가 음악에 대한 열정만 추구하기를 바랐고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. 빙예서가 kbs 이사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. 빙예서는 kbs의 그 돈을 자선단체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직원들은 빙예서와 아버지의 친절함에 크게 감탄했습니다. 한편 팬들은 빙예서를 향한 승리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